KBS ATV 아이돌 리뷰틴 프로젝트 더 유닛에서 결성된 프로젝트 보이그래미죠. UNB 멤버들과 함께합니다. UNB 멤버들과 함께합니다. 오른쪽 보고 한번 소중치 해주시고요. 왼쪽 함께합니다. 정면보고 UNBTV도 선물해주세요. 고맙습니다. 2018 아시아 모델러분들 레드카펫에서 UNB 함께합니다. 오늘 오셨으니까 이곳 분위기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좋은 아시아 모델 어원 스미스와 함께 초대받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저희는 아직 한 달 반 채 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정말 멋있는 그룹이니까요.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잠깐 PR을 하자면 저희 팀이 퍼포먼스가 정말 뛰어난 그룹이라고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랑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018 아시아 모델 어원즈에 오셨으니까 맨 마지막 포즈는요. 가장 모델스러운 포즈로 함께할게요.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UNB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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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